아리따압고 아주 이쁜 여자 가수님 김수아 씨를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김수아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수아 씨. 요새 달림으로 달림이라는 곡 가지고서 지금 활동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곡은 언제 앞에 보시고 저 쳐다보면 안 돼요. 달림하고 미련하고 노래가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달림이 조금 느려가지고 행사 때는 제가 미련으로 많이 부르고 있어요. 한 2년 됐어요. 그런데 지금 뭐랄까 이분이 작곡가 분이 어느 분인지 혹시 아세요? 달림? 알고 있죠. 저만 알고 있어요. 시작할까요? 그럼 달림부터. 달림 청해서 김수아 씨 목소리로 청해드리겠습니다. 김수아 씨 곡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된 관계로 제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상세한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른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랑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이어나 휘엄청 밝은 달 당신의 사랑이여다 꽃불은 거치며 당신을 바라보아요 진심이었나 정말이었나 너만 달이 되어서 맺히는 한길마다 비춰주리오 환세나 항상 달이 되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진심이었나 정말이었나 진심이었나 정말이었나 너만 달이 되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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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